음악 네 이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공학 석학이시죠.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김상배 교수님을 모시고 물리적 지능과 AI에 대한 인지적 편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지컬 AI 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AI 시대고 굉장히 정신없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는 이런 공대생이나 기술하는 사람들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인터넷을 모르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와요. AI의 전문가가 아니고 AI 정말 쓸 줄 몰라도 AI가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피지컬 AI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들어봐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기계 얘기 안 할게요. 이 인포메이션 서비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모바일 디바이스. 특히나 애플같이 아이폰 같은 것이 나오면서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정말 우리의 세상을 너무 많이 바꿨죠. 한 가지 제가 강조해야 될 것은 이 인포메이션은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로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굉장히 상반되는 것은 피지컬 서비스예요. 피지컬 서비스, 인포메이션 서비스는 정말 비트, 정말 인포메이션 가지고도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벌추얼이에요. 피지컬 서비스는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되고 힘을 써야 돼요. 인포메이션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의 아웃라인은요. 첫 번째, 제가 로봇이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나와서 공장에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앞부분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리서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약이기도 하고요. 자, 로봇을 어떻게 바깥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정도, MIT에서 교수를 하면서 10년 정도의 제 어떻게 미션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공장에서만 쓸 수 있는 로봇들을 공장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 구성 요소들이 너무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 10년 동안 주목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로봇을 이렇게 딱딱하고 위치만 정밀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로봇이 아니고 정말 세상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이는 로봇이었을까. 그래서 자연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들 2006년, 굉장히 꽤 오래됐는데 제가 대학원생 때 했던 한쪽으로만 붙는 방향성, 접착성이 있는 물질을 개발해서 이렇게 스티키받이라는 동화용 로봇을 만들었었고요. 이 특별한 물질은 한쪽으로만 붙어요. 이렇게 힘을 반대로 떼면 그냥 뚝 떨어지죠. 그리고 또 어떤 동물이나 이런 바퀴벌레나 이런 권총들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동물들이 뛰는지 연구를 했던 로봇 중에 하나가 저게 뛰는 로봇이고요. 아이스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뭐 소프트 로봇이라고 그러죠. 이제 로봇을 어떻게 딱딱하고 관절이 있는 로봇이 아니라 이렇게 말랑말랑한 로봇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런 작은 로봇들을 하면서 이제 자연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로봇이 사람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치타라는 로봇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제 로봇이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이제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전기모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이제 많은 거를 배우게 됐죠. 그래서 이제 MIT 치타라는 로봇 시리즈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걸 간격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금 카이스트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해원 교수가 저희 랩에 있을 때 했던 업적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을 저렇게 빠르게 뛰는 로봇이 있었는데 저때까지만 해도 전기로 만든 로봇이 저렇게 점프하고 뛸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공장용 로봇 방식으로는 저렇게 점프를 한다든지 착지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로봇들을 치타2, 치타3 여러 가지 로봇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제프 랭이라는 교수님과 이제 협약을 해서 저렇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내는 로봇도 만들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로봇을 작게 만들어서 미니 치타를 만들었고 로봇이 작아서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장이 나도 쉽고 죽기도 쉽고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작은 로봇을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가 되면 이제 큰 로봇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키 기술은 프로펄셋트 액츄에이션이라고 이제 로봇이 공장용 로봇들은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움직이는 동상이에요. 인터랙션이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키텍처리 이노베이션이에요. 이게 모터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기어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아키텍처링을 굉장히 새롭게 해서 아주 새로운 기능을 하게 만든 거죠. 그 어떤 기술이 실은 지금 로봇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제가 이 사족 로봇을 하기 시작한 때가 2009년, 2010년 정도였죠. 그 당시에 보선다나믹스 이제 여러분들 현대가 이제 그 80% 정도로 인수해서 이제 잘 아실 텐데 유압으로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굴삭기랑 같은 기술인 유압으로 돼 있는 로봇을 전 세계에 진짜 많이 알렸죠. 저희가 치타 로봇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이제 이제 간념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제 유압 로봇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틀라스라는 이제 유압 로봇이 굉장히 막 덤블링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로봇이 있는데 제 학생이 보선다믹스에 들어가서 결국 유압 프로그램을 없앴어요. 하드웨어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실은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 시스템들이죠. 이게 지금 저희 앱에서 이제 쓰고 있는 휴머노이드인데요. 어 이 휴머노이드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이 실은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일반 휴머노이드와 다르게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뒤꿈치부터 땅에 닿으면서 발을 굴리면서 걷는 알고리즘을 이제 머신러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의 종류 중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말하는 한국말로는 강화학습이라는 그것을 주로 이용해서 만든 기술이고요. 자 이렇게 어 하드웨어는 이렇게 어느정도 됐는데 실은 그 피지컬 AI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보여준 것처럼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다냐. 실은 걸어다니는 기술은 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 피지컬 AI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포메이션과 피지컬을 나눠놨어요. 자 하나씩 보실게요. 자 인포메이션의 이제 기능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인포메이션 허브라고 말을 했지만 저것은 실은 인터넷의 기능이죠. 그럼 인터넷이 과연 무슨 일을 한 걸까요? 허브 역할을 한 거예요. 벼룩시장이에요. 벼룩시장인데 컴퓨터로 가능한 벼룩시장인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어 전화를 하거나 만나야 해서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소셜네트워크로 다 들어가고 TV를 방송 중계에서만 보아야 하는 것들이 지금 유튜브로 다 들어갔죠. 우리나라도 방송에 있는 모든 수익 구조들이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고 인터넷으로 다 들어갔죠. 에듀케이션 요즘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온라인 대학도 많이 생겼죠. 트레이드 우리 아마존 쿠팡 같은 것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면은 뭐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이게 프리저브가 되고 이게 고전이 잘 되죠. 데이터들이 생기죠.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삶에 대한 데이터들이 생기니까 아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AI를 만들어 보자. 지금 여태까지 여러 AI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네르티비의 AI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포메이션을 리크리에이션 하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의 흉내를 내는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면 텍스트, 텍스트를 모든 것을 습득해서 사람처럼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랭귀지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런 텍스트가 되어있는 거예요. 이미지랑 텍스트를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 다 했죠. 이미지랑 텍스트는 그냥 데이터를 붙는다고 연결되질 않아요. 정말 데이터랑 이미지는 사람이 이거는 사과야, 이거는 배야, 이거는 원숭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해서 연결되었죠. 그래서 이 제넬티비의 AI는 결국에는 이 인포메이션 허브에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품을 추천한다는 이런 데에 다시 들어가서 인포메이션 허브랑 이제 결합이 될 거고 이 인포메이션을 리크리에이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인포메이션을 이제 프로세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Y컬러 잡들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죠. 완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없이는 되지는 않지만 사람 숫자가 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가 볼 때 이 제넬티비의 AI 텍스트랑 이미지 지금 굉장히 최치피티 특히 4.5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만으로 큰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떤 곳에 접목 됐을 때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B2C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은 B2B, 로이어면 로이어, 어떻게 보면 라이터면 라이터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특정한 비즈니스를 타겟해서 이 이미지랑 이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로 이제 AI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피지컬 세상은 어떠냐? 피지컬 세상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에서 돌아가는 머신들 아직까지 이것을 지능형 로봇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런 AI가 나왔을 때 저희는 AI랑 로봇이 합격되면 굉장히 새로운 게 나아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자 여태까지 AI들을 보시면 제넬티비의 AI들은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랬죠 제가. 데이터를 모아서 사람이 사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들은 인터넷에 저절로 모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비즈니스들을 인포메트, 인터넷도 없기 때문에 피지컬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Autonomous Driving,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예에요. 그러면 테슬라는 이걸 어떻게 해냈냐? 실은 테슬라도 그렇고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모든 것을 룰베이스로 했어요. 운전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라 저런 방식으로 해라 룰베이스로 했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를 보실지 모르지만 테슬라도 사람의 운전하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왜냐하면 테슬라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를 사시면 테슬라 지금 네가 운전하는 데이터를 테슬라한테 공급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동의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동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걸 가지고 그대로 베끼는 똑같이 이미지랑 텍스트랑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운전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그게 지금 한 6개월도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운전하는 게 정말 사람처럼 부드러워가지고 정말 많은 상황을 대체할 수 있게 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노동력 대체죠. 우리 공장에서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 집에서 어른을 돌보는 로봇 또는 뭐 어떤 상업 관계에서 어떤 음식점에서 일하는 로봇 이런 거를 사람처럼 베끼는 로봇을 AR 만들고 싶은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거냐는 거죠.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만지고 집는 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까요? 손가락이 느끼는 힘? 제가 움직이는 거? 실제로 미국에 굉장히 펀드를 많이 받은 회사들이 이거를 데이터를 실제로 컬렉션 하고 있어요. 로봇을 원격 조정해서 데이터를 컬렉션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컬렉션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총말을 받는다는 교수님들은 약간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것이 있어야 되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피지컬 세상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그냥 여태까지 봤던 텍스트 이미지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랭귀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굉장히 다루기 쉬운 데이터예요. 우선 딱딱딱 나눠져 있고 모든 단어를 전세계를 모아도 영어 같은 경우에 3만 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쓰는데 쓰는 단어는 만 단어도 되지 않아요. 이미지는 훨씬 많고 훨씬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제 레이블링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제 기능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으로 바로 엑션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다 할 순 없지만 우선 우선 볼초얼, 아까 인포메이션 서비스에 관련된 에너지랑 힘이 필요 없는 데이터랑 피지컬이랑의 차이를 제가 한번 구별시켜 드릴게요. 우선 볼초얼은 인포메이션이 다 인터넷에 다 있어요. 인포메이션 액세서만 되면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피지컬 쪽은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지 않고 모을 수가 없어요. 또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이 아직도 한계가 좀 있죠. 액션, 이미지나 텍스트나 오디오는 이것을 프로듀스 하는데 타이밍에 대한 별로 센티비가 없어요. 예를 들면 I have lunch 그래도 상관없고 I have lunch 그래도 별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피지컬 세상에서는 타이밍이 조금만 안 맞으면 유리컵이 바닥에 깨져 있겠죠. 음식물이 쏟아져 있을 거예요 아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액션하는데 있어서 uncertainty가 너무너무나 달라요. 컴퓨터가 I have lunch라는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have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의미는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버추얼 세상에서는 execution, 액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요. 물론 컴퓨터가 뭐 밧데리가 나와서 아예 동작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가 있지만 피지컬 세상에서는 아무리 알고리즘을 잘지 않아도 항상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세상은 단지 imitation, 이 사람의 데이터를 imitation 가지고 안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바고요. 이것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슬라이드이긴 한데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미 컴퓨터가 사람을 능가한 지 오래됐어요. 우리가 지능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컴퓨터가 이미 다 이겼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행동들은 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대뇌를 써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동물로써 이것을 해온 지 만 년도 되지 않았어요. 천년 어떤 것들은 천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몇 밀년 이후동안 백만 년도 넘는 몇 천만 년 동안 갈고 닦은 우리의 몸을 동작하고 만지고 짚고 하는 이런 지능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이에요. 우리가 알질 못해요. 이런 기능에 대한 이런 지능에 대한 실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들은 컴퓨터가 지금 사람의 발끝도 쫓아오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적 편향이에요. 우리가 AI를 볼 때 이것을 정말 잘 생각하세요. 특히 이 결정권자들 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AI 이런 기술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 우리는 AI 기술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인간의 기준으로. 우와 체스를 이겼어. 바둑을 이겼어. 이제 AI가 끝났구나. 제 주머니에 있는 물건 하나 못 끊어요. 지금 AI는. 접시 하나 제대로 못 닦아요. 제가 접시 닦는 비디오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 동영상은 스탠포드의 슈란성이라는 교수가 한 일인데요. 제가 봤던 동영상 중에 제일 뛰어나고 제일 인프레시브한 동영상이에요. 우선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저렇게 왼쪽에 보면 저걸 잡집고 트레이닝하는데 데이터를 모아서 저렇게 케첩을 뿌리면 저렇게 닦아요. 사람처럼 닦졌고. 왜냐하면 사람 데이터로 트레이닝했기 때문에. 그런데 케첩을 또 뿌리면 그걸 알고 또 다시 닦아요. 그리고 물도 끄죠. 그런데 물을 다시 사람이 와서 다시 키면 그걸 알고도 꺼요. 이거를 아무 지식이 없이 보면 이 로봇은 이제 접시가 덜어졌다는 컨셉도 알고 물을 꺼야 된다는 컨셉도 아는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착각하실 거예요. 저도 착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인데루젼스를 100번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제가 인데루젼스 영화의 어느 부분에 2초의 동영상만 보여드리면 그 다음 1초에 뭐가 나올지 아시죠. 지금 이 로봇 이 AI는 딱 그런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케첩을 다시 뿌리면 그 케첩이 처음에 뿌려졌던 상황에 비디오가 가기 때문에 그 2초 동안의 비디오를 보고 아 케첩이 뿌려지고 나서는 내가 닦았지.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접시를 만약에 잘못해서 미끄러서 접시가 떨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거기서는 완전 멘붕이에요. 이 AI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 AI는 딱 그런 AI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모은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를 모은 것처럼 그만큼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데이터를 모으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가능한 얘기에요. 가능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정말 모든 설거지를 다 열 번을 해도 이 상황이 너무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실수의 리커버리가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미끄러지면 다시 잡을 때도 있고 뭐 접시를 떨어뜨리면 깨지면 상황 모든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부엌에서만 해도 그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마 생산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으면은 명동 거리에 가서 백만 명에 걷는 사람이 백만 시간 동안 걷는 데이터를 다 모으면은 걷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데이터잖아요. 자 이제 만약에 이 걷는 데이터를 가지고 걷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이 로봇을 제가 이렇게 옆으로 확 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백만 사람들이 백만 시간 동안에 과연 옆으로 밀리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균형이라는 컨셉이 있죠. 어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내가 그렇지만 이 백만 사람을 백만 시간 동안 촬영했을 때 그런 데이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얼마 안 되는 데이터 가지고 리커버리하는 이 돌아오는 알고 지름하는 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테이션이라는 거는 러닝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봤던 제네틱 AI는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으로도 충분한 기능들이 있는 거고 피지컬 AI는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지네이션 이미테이트 크리티컬 스피릿이 있어야만 정말 진정한 크리에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필요해요. 지금 AI는 그것이 필요하고 지금 여태까지의 AI들은 정말 크리티컬 띵키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이미테이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샌딩이라는 게 결국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결국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사이에 로봇 랭귀지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라운딩하는 실제 피지컬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랭귀지를 만들어야 돼요. 현재 있는 랭귀지들은 실제 현상을 모르고 그냥 랭귀지 사이에서만 추상적인 사이에서만 이해가 되고 있는 AI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데모도 갖고 왔지만 이런 어떤 피지컬 현상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이런 현상을 하나의 랭귀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표현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본 거 아 오늘 되게 쿨 데모 봤어. 전화를 했어요. 아들한테 내가 쿨한 거 봤는데 그거 뭐 봤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기 또 하나의 어떤 동작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용어로 언어로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로봇 랭귀지라고 저는 불러요. 이런 랭귀지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 손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데이터를 콜렉션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 피지컬 액션을 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랭귀지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랭귀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잡는 동영상 실시간으로 하는 건데 빨리 돌린 게 아니에요. 이 동영상들은 로봇 랭귀지 두세 개 가지고만 합쳐서 만든 거예요. 복잡한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언어랑 액션이랑 사이에 로봇 랭귀지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제 목적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제가 볼 때 피지컬 AI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 피지컬 AI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산업들이 다 제조업 기반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어요. 소중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9,000불에 만들어요. 우리나라 단어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300만 원. 그러면은 아 우리는 빨리 위로 도망가서 더 이제 부가가치 높은 상품 만들겠다. AI죠.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AI는 미국이 꽉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정말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될 때요. 그렇지만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기회이기도 하죠. 미국은요. 지금 제조업을 버리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정말 제가 얘기하는 이런 피지컬에 대한 감이 무한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MIT에 공과대 학생의 절반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원을 했어요. 이 친구들은 피직스를 이해를 못해요. 고등학교 물리도 이해를 못해요. 버렸어요 아예. 나는 그냥 컴퓨터 할래. 앞으로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만 하겠다. 프로그램만 잘했다.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하는 살아남죠. 결국 뭐가 살아남느냐. 하드웨어랑 제조랑 AI를 합치는 그것은 살아남아요. 지금 여러분들 애플이 잘 나가는 이유도 자기네들 칩을 만들었죠. 자기네들 칩에만 돌아가는 알고있음을 따로 만들었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게 잘 나가고 엔비디아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자기네들만 돌아가는 그 GP를 만들고 GP에서만 돌아가는 구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융합된 것은 따라잡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됐을 때 완벽한 특이점에 오는 것이 다른 데가 못 따라가는 거죠. 다른 회사가 따라갈 수 없게 하는 거죠. 로봇이 바로 그것의 기회에요.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소프트웨어를 AI를 특히 합쳤을 때 특히 중국이 지금 미국과 이렇게 텐션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게 기회인 거죠. 아 우리는 AI가 뒤처지지 않냐 우리 AI가 미국에 비해서 몇 퍼센트냐 여러분들 지금 혁신의 상징이라고 말했으면 아이폰, 테슬라, 룸바, 키바 시스템, 아마존이죠. 오픈 AI 이 모든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혁신적으로 개발한 기술 하나도 없는 회사들이에요. 아키텍처링을 잘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아키텍처링 이노베이션 정말 혁신은 있는 원천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조합을 잘하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AI에 좀 기술이 뒤떨어졌다고 최치 PT랑 경쟁할 게 아니라 최치 PT를 이용해서 접목을 어디다 할까 특히 제조업, 우리가 잘하는 제조업 이것이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 언더성이 중요해요. 밑에 엔지니어한테 기대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 위에 지도자들 매니저 레벨들이 AI를 이해를 못하고는 우리나라는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데이터 컬렉션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베끼는 AI죠. 제넬티브 AI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다 모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분은 어디가 마비된 분도 아니에요. 그냥 체력이 약하신, 근육이 약하신 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이로 제일 빨리 들어가죠. 밑에 절대 노동력이 없어요. 산업 구조도 문제지만 이 돌봐둘 체력, 정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레이블 쇼리지는 글로벌, 정말 전세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에는 피지컬 AI를 사기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레이블 쇼리지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피지컬 AI를 통해서 정말 이해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대체하거나 도와주는 걸 만들지 않고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AI를 이해할 때 의인화죠. 의인화. 우리는 로봇이 사람처럼 하네. 그럼 저는 이해했겠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고요. 사람이, 사람의 기준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AI를. 그것을 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볼초 AI는 아까 제가 계속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피지컬 AI에 전달되지 않아요. 물론 적용은 되죠. 적용은 되고 정작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데이터 타입도 다르고 액션 타입도 달라요. 카드랑 소프트웨어를 정말 같이 디벨롭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코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옛날에 인터넷 버블 터질 때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세상이 얼마나 인터넷이 많이 바뀌었는가 생각하시면 정말 이해하실 거예요. 로봇도 지금 AI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AI가 세상을 다 바꾸고 갔지만 정작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나중에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바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AI가 이러니까 우리 따라가자. 우리도 GPU를 이만큼 사서 오픈 시에 오픈 액에서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앞에 정말 짧은 미래를 보는 것이고 정말 긴 미래 정말 소사이트에 중요한 피지컬 AI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같은 페이스북이 만약에 내년에 지금 당장 내일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사이트가 붕괴될까요? 당장 우리 노동력이 반으로 줄면은 사회는 붕괴될 수 있어요. 피지컬이 볼트월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우리는 아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타겟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70년 동안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성장 스토리를 짧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급변하는 세계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면 좋을지 더 좋은 제안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해방 이후에 최핀국인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출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가 2009년부터는 오히려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4.8조 원 정도를 원조를 했고 올해는 거의 GDP의 아닙니다. 예산의 1% 정도인 6.3조 정도를 원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한 성장 요인이 뭐냐 보는 사람들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한국인 특유의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높은 교육률, 지금도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지식수준, 지능. 또 하나는 빈약한 자원을 극복하고 빈곤을 탈피해보겠다는 강한 집력, 의지. 여기에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 및 기업에서 끝까지 해야 되는 실행력. 이 바탕으로 지난 70년 동안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420배나 GDP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중심으로 산업을 펼쳐서 결과적으로 세계 15위 곳 내에 있는 경제 규모의 나라가 된 건데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건데 지난 160년 동안 세계는 세계화 1.0으로 표시되는 그 단계를 지나서 분절하 1.0, 그거는 1차, 2차 세계대전 냉전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성장을 해온 세계화 2.0은 중국 개방으로 고용량이 급속히 느는 그 단계였습니다. 지금 다시 분절하 단계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분절하의 수준이 옛날 냉전이라든지 1, 2차 세계에서 농돈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른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행히 첫 번째 분절하 정도는 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분절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총생산의 세대 요소인 노동 자본 기술 그중에 값싼 노동력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본의 이동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모든 나라들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한다고 하면 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있지만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제품을 만드는 전 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이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공통으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은 AI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AI는 글로벌 GDP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IMF라든지 맥퀸즈의 결과를 보면 작년 전 세계 GDP는 105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 중에 AI가 제너레이션 한 가치는 약 25%인 26조 달러춘됩니다. 기존의 AI가 3분의 1 정도를 기여를 했고 2022년에 나온 생생형 AI가 벌써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해서 기여한 부분들인데 최근의 트렌드는 드디어 우리하고 친숙한 PC라든지 모바일 폰의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AI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눈여겨보고 있지만 이 분야에 아주 촉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는 유해 AI 서비스뿐만 아니고 AI를 돌리기 위한 핵심되는 반도체까지도 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구글 이런 곳들이 엔비디아에서 GPU는 사기는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칩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늦었긴 했지만 삼성이라든지 한국의 SK 같은 경우도 이 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고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마 저보다도 AI 전문가들들이 훨씬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고 하면 1946년에 애니엑이라는 진공관으로 만든 트랜지스터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벌써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생각을 했어요. 머신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1950년에 지금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하는 알란 투어랭이 인공지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했고 저 기간 동안에 수학자들이나 앞선 사람들이 연산이라든지 사람의 사고를 영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게 스위치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10년 이상 가다가 1980년대가 되면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날리지나 경험 이런 부분들을 다 수치화해서 AI로 활용을 해보자. 그런데 역시 데이터 부족하고 운용처의 한계로 다시 한번 암흑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컷세트론의 논리적인 한계를 다 풀면서 드디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특히 2012년에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딥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해서 이미지 분류하는 것을 사람만큼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어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알파고가 이 세도를 이기고 그리고 2022년 11월 20일에 책지 PT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불과 2년 사이에 AI 그러면 마치 신이 된 듯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AI가 갖고 있는 한계도 많습니다. AI는 아무도 그 안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문제가 생겼으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현대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AI가 얼만큼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느냐 거기에 대한 장표입니다. 엔비디아는 앤뉴얼 자기네 행사 GTC에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컴퓨팅 요구량이 2년에 275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집착도가 2년에 2배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그러면 심플 질문은 저런 트렌드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고 저렇게 많은 컴퓨팅을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중요한 반도체는 뭐가 돼야 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저렇게 컴퓨팅을 많이 하면 파워를 많이 쓰니까 파워를 적게 쓰는 AI 반도체가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세상이 급속도로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기술 패콘의 핵심인 AI 반도체의 치열한 주도권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이전과 2022년 이후는 반도체 시장에서조차 확실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삼성, 인텔 두 군데가 1, 2등을 다투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2022년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TSMC 물론 AI는 빠른 연산기도 필요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줄 수 있는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오늘 현재 다행인 것은 그 메모리 솔루션은 삼성,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까꾸려 얘기하면 우리도 저 부분을 잘한다고 그러면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중요한 시점에 경제성장동력에 대한 기본이 되는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고 점점 나이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0.7인데 일본만 하더라도 거의 우리의 2배죠. 1.3이죠. 2050년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인 사람이 거의 보시는 것처럼 50% 가까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FT 같은 데서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나 이렇게 바깥에서 걱정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 인력을 소홀히 대접한 결과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인재들이 이공계를 옛날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는 있지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키워난 AI 인재들이 국내에서 일하기보다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가는 문제들도 심각합니다. 우리는 수출을 가지고도 앞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산업기술의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대체불가한 산업기술입니다. 무슨 노벨상을 타는 기술이 아닙니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대체불가한 기술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 산업계도 적지 않은 R&D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이 대체불가한 산업기술 확보에 효율적으로 얼라인돼서 쓰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점점 분자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우리의 시장을 잃지 말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게 제가 제안하는 세 가지 축입니다. 대체불가한 산업기술이 뭐냐. 예를 들면 디렘 같은 경우에는 100나노급 정도에서 그 당시 기술의 한계를 조개 보시는 것처럼 3차원적으로 트랜지스터를 채널을 만들어서 저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모든 디렘 회사가 저걸 그대로 카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3년에는 랜드가 더 이상 옆으로 늘 수 없고 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졌는데 그것도 삼성 반도체에서 저렇게 세계 최초로 버티칼로 쌓는 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4년에는 업계 최초로 로직 공정을 핀패스를 사용한 로직 공정을 만들었습니다. TSMC보다도 빨랐죠. 그리고 지금도 삼성 반도체에서 저 14노도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핀패스의 한계를 생각을 해서 삼성 반도체에서 여기 이름은 게잇 올어라운드인데 멀티브리지 채널이라고 해서 MBC 페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버티칼로 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얘기라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거의 한 15년 정도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2000년 초부터 해서. 그래서 2006년에는 실제로 저기 바탕이 되는 걸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저 실패한 부분들을 버티칼리 쌓는 걸로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게 스탠다드가 됐고 지금도 쓰고 있죠.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분야는 잘 모르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선점한 경우가 있습니다. 60년대까지는 리베시라고 해서 철판 양 두 개를 모수로 어떻게 보면 끼워서 쓰는 방법인데 그 이후에는 일본이 용적 공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큰 배를 왜 바다 옆에서 만드냐. 육상에서 건조해서 옮겨가자.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한국이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든 조선이든 철강이든 각 분야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은 산업현장에서 대체 불가한 기술이 뭔지 잘 알 겁니다. 그거는 거기서 하시고 거기에 AI를 전폭적으로 집어넣어서 프로덕티비티를 높인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저기 2024년 1월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GDP 대비 R&D를 가장 많이 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10만 명당 대한민국이 R&D 인력 900명 미국보다도 2배 많고 중국보다는 6배 정도 많은데 대한민국이 사이언스에 기여한 부분들은 별로 없다. 이런 투로 힐란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양질의 인력들을 대체 불가한 기술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쓰자. 어떻게 쓸 거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까지 스테디해보면 기초연구, 응용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양산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특히 프로토타이핑이나 파이럿 이런 단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를 하고 연속성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기초연구가 할 사람들은 하지만 응용 단계의 연구를 산업재가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로 정해서 개발을 하고 산업계하고 정보학계가 합심을 해서 온라인돼서 데스벨이라는 기간을 줄이고 빨리 사라다 파는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는 승산이 있다. 그다음에 저렇게 하려고 하면 과학기술 인력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보셨지만 2050년이 되게 되면 거의 10명 중에 4사람은 65세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년 연장에 대한 진지한 검토. 저는 오히려 아예 정년을 폐지하자. 그게 기업이든 학교가 되든 그래서 일하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쉽지는 않겠지만 우수한 해외 인력들이 빠르게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저런 부분들도 동시에 추진하자. 아까 보신 것처럼 분절화되고 있는데 그 분절화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는 대응을 했어요. 대한상공회의사에서 국내 제조기업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2020년 데이터지만 대응 중이라고 한다는 25%밖에 안 돼요. 대응을 고려하는 데는 만 35%.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데는 40%예요.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데이터는 못 봤지만.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조달, 판매체, 기술 연장력 저거를 여러 개 했지만 핵심으로 따지면 기술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만 있다고 하면 대체불가한 기술이 있다고 하면 시장이 분절화되고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걸 암시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저렇게 대체불가한 기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들이 저거를 해내고 또 정부도 온라인된 형태로 제도적으로 집받침하면 저런 기술을 가지고 대외의 기술적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서 우리 시장은 철저하게 지켜내자.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도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GDP가 계속 떨어져서 암울한 얘기를 하지만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체불가한 산업기술. 저걸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온 국민이, 온 나라가 한 방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학계, 정부, 산업계 그리고 분절되는 글로벌 체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지켜내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은 지속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항할리문도 앞으로 이런 분야 쪽으로 열심히 방향을 잡고 기여할 생각입니다. 아침에 산만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강연을 해주신 김기남 한국공항할리무원 회장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는 상황에서 기술 패권의 핵심인 AI 반도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대체불가능한 산업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